굿을 했다면서 무당들이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 본인이 우리 같은 제자신력을 갖고 있으니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밝히지 않으면 굿이라는 과정을 아무리 해도 결론이 안 나. 너가 제자인데 너는 안 죽인다. 그러니 알고 좀 삽시다. 알고. 신랑은 돌아가셨다고 돼 있네? 네네. 너를 보니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무당집에 그렇게 다니면서 네가 제자인지 상자인지도 모르고 친정집을 위해 줘야 되는 건지 신랑집을 위해 줘야 되는 건지 사주팔자에 전혀 안다고 하는 거는 절에 가서 빌고 무당 불러다 굿을 하고 본인이 예감육감 직감이 그렇게 뻔하고 꿈의 선몽줄이 그렇게 뻔한데 그러니 본인이 우리 같은 제자신력을 갖고 있으니 꿈의 선몽줄을 아무리 놓아도 그거를 해석할 줄 모르고 또 그거를 이해할 줄 모르고 그러면 그 꿈을 누가 주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꿈을 주잖아 그러면 이 신감으로 안 태어났으면 그런 꿈을 받을까? 근데 그 꿈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맞잖아 아 그 꿈이 이래서 이런 건가? 꿈이 있는가를 밝히지 않으면 굿이라는 과정을 아무리 해도 결론이 안 나 엄마 애가 좋자고 굿을 했든 어쨌든 여러 번에 굿을 했었잖아 근데 결론이 안 났잖아 악순환이 계속 고리가 반복이 되지 않나? 하고 나면 덕을 봐야 되고 하고 나면 좋아져야 되는데 할 때 그때 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있어서 우한이 또 들고 그래서 또 이래서 안 풀렸는갑다 해서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 굿을 잘못했다 해서 또 굿하고 또 굿하고 반복이지 않았냐고 뭐 신랑이 사망을 했으면 진호기를 해줘라 이래서 자리거지를 해줘라 천도제를 해줘라 이래서 했는데 그게 내가 편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데 가면 그게 행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해서 계속 엄마가 굿을 해댄 것 같아 그러면 신랑이 급살같이 갔을 때는 그 김씨 불의해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급살같이 갈 수밖에 없었을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얘기잖아 집안의 조상 기후는 어떻는지 할아버지 때 산소로 이장을 했으면 그 산소 이장을 어떻게 해서 그때도 청춘 가고 소연 가고 급살로 갔고 시아버지 형제자도 청춘 가고 급살로 갔다 근데 그 주력이 내려오니 신랑이 사고 사러 급살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알고 좀 삽시다 알고 알고 좀 빌고 너가 제자인데 너는 안 죽인다 네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꺾어야 네가 알아보러 다니겠느냐 제대로 정신을 차리겠느냐 물어보신다 네 이놈 김씨 가정에 시집 와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살았을 때 김씨 가정에 주인공 공사는 누군지 조상의 원진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조상의 고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 급살만 신랑은 어떻게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급살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고를 풀고 천도제를 해줘야 그 기운이 아들 자손 딸 자손한테 안 내려가서 효자 중생들이 되지 근데 지금 아들내미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고 처음부터 이렇게 안 좋았던 거 아니잖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노말하게 그냥 평범하게 왔는데 이런 웬수지간이 되는 이유가 뭐냐고 딸도 마찬가지고 자주 팔자에 일신의 고난수가 딱 왔다고 올 한해 잘못되면 이 충을 맞는다 신랑처럼 엄마가 이거를 다 알고 닦고 풀고 가야 되는데 전혀 원인도 모르고 두드려 대기만 두드려 대니 그 구판의 살이 아들내미 딸내미한테 부채꼴로 다 뻗쳐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김씨 가정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신랑집 김씨 많이 위하고 많이 닦았던 가정이다 허나 너 그 친정렬에도 할매가 물 떠놓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안 빌었어? 옛날 어른들 많이 그랬죠 시골에는 할매들이 신주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었던 가정이다 그래서 아버지 11일 엄마 배 빌려서 네가 이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 예감 빠르고 직감 빠르고 꿈꾸잖아 이미 조상가물이 그 구슬하면서 듬뿍 들어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 본인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답은 그렇다 김씨 가정 이 신랑집 쪽의 김씨 가정 조상 불의를 잘 판단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살수가 아들한테 잘 뻗치니 신랑은 한번 잃어봤으니까 아들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아들이 저렇게 뒤집어져서 저렇게 하는 거는 반대로 조상들이 그 원인을 잘 밝히라 잘 밝혀서 이 아이를 살려놓으면 효자 중생이 된다 우리가 많이 조상으로 어부로 도와주게 도와주겠거니 하고 이렇게 김씨 가정에서 많이 도와줄 거라고 김씨 가정 그만 위해주고 산다고는 하건만은 김씨들이 형제가 아닌 삼형제면 뭐하노 다 근절을 하고 안 보고 사는데 니는 니 나는 나 해군 육군 공군 아이가 뭐 동서끼리 어쩌다가 전화를 한다지만 남자 형제들끼리는 안 보고 조카들 사이에서도 왕래가 없다 이 사람아 형제 간이 그래 세 명인데도 윤기 하나도 없고 니꺼 내꺼 없이 지금 조상에서 이래 다 가로막고 들어서가지고 이 기운을 산수산바람을 풀거나 조상 바람을 풀고 문창이 대감을 풀어서 이 아들아이나 딸한테 들어오는 살수를 막기 전에는 엄마가 풀어가기가 조금 힘들다 그러니 집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풀든지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다 달리였고 여기가 인연이 아니더라도 인연은 내가 열심히 찾다보면 다 있어 맞는 인연한테 찾아서 맞춤법의 특약을 흔히 말하는 처방을 받아서 이 지혜로움을 이겨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점사다 네 감사합니다 응 알았어 네 이번 살해자께서는 신랑이 아무래도 급살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벌전이 너무 깊어서 사고사처럼 보이긴 하나 급살 사고사로 보이는데 지금 오늘 물으러 오신 분들은 제자예요 제자 근데 본인이 제자인 것을 전혀 모르고 살면서 이 신감에 의해서 신의 벌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산수산바람에 조상 벌전에 의해서 신랑이 이렇게 급살로 간 것 같아요 근데 무속인 집에 가서 신랑 자리거지를 해주거나 뭐 599시나 진호기를 하면서 여러 번의 천도제를 하면서 이 아들하고도 상충이 끼었는지 이 아들이 어떤 관직이나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이렇게 국가공직을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 집안 전체에서는 이 부리가 굉장히 세고 신을 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신감이 있으니까 신랑을 급살로 갔던 이 신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신랑만 가지고 계속 천도제를 하다 보니까 그 구판에 살수가 아들하고 딸내미한테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자손부리한테 그래서 이 자손부리와 다 인연을 끊고 혼자서 독거노인처럼 혼자 계시는데 이 형제 간에 문서문건 계약서나 이런 걸로도 지금 십이환란이 보이고 아들 자손은 집에서 두무분출하는 걸로 보이고 딸 자손은 이제 이혼수가 들어오고 이동수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 조상살이나 산소살이나 이런 구판에서 일어났던 이런 살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이 가족 간의 윤기가 다 끊어졌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막혀있고 끊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줘서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해결방안은 신랑을 천도제를 하면서 여러 번의 구슬에서 구슬 파살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걸 막아내고 두 번째는 집안에 무속인이 있어서 산소 산바람을 다 막았다는데 형제들끼리 지금 문서문건 계약서 때문에 관제시비 소성이 일어날 지금 상황이고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는 자손부리는 관직이나 어떤 이런 거에 시험을 여러 번 준비 10년 가까이 준비를 하는데도 이 산신의 전기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합격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에서 부모와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산바람을 잘 막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조상을 잘 위에서 달래줘야 이 살수가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내고 나야 그다음에 원하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례자로 보여집니다